튜빌리시는 1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요충지. 그러나 우리에겐 낯선 도시다. 시내 중심가에 자리 잡은 자유광장. 조지아라는 나라 이름은 용맹함의 상징인 성조지의 이름을 따 지은 것이란다. 황금으로 장식한 지붕이 시내 어디에서든 보이는 사메바교회. 조지아 정교회의 1500주년을 맞아 건립된 조지아 정교회의 본당이다. 구소련 시절 그루지아로 불렸던 조지아는 4세기 초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나라. 국민의 85%가량이 조지아 정교회의 교인이다. 국민의 85%가량이 조지아 정교회의 교인이다. 국민의 84%가량이 조지아 정교회의 교인이다. 그루지아 정교회의 교인이다.